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역입니다. 101회 전산세무 기출 문제 풀이구요. 해당 영상은 실무시험으로 돌아왔어요. 일반 점표하고 매입매출 점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여러분이 활용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만약에 내가 이동중에 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틀어놓고. 그리고 이동중에 볼 때 제가 일반 다른 예전에 강의할 때는 얼굴이 나온단 말이야. 대문짝만하게. 오른쪽에.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제가 움직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게 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도 옛날에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안 그런 것 같아요. 귀여운 애가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 나오니까 제가 늘 얼굴이 후끈후끈한 게 뭐냐면 유튜브 영상을 대부분 많이 보잖아. 대부분 이동중에. 그러면 제 얼굴이 옆에 사람도 보는 거죠. 아 너무 싫은 거야.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해하고 이러는데 전혀 문제없죠. 그쵸?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7101로 회사를 변경하시고 얼굴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게 제가 봤는데 막 너무 막 울고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확인. 7101 들어가시고 요즘엔 뭐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쵸? 자 들어가서 일반 점표 열어주시고 세무 2급 시험료도 일반 점표가 뭐 어마무시하기 어렵고 안 그래요. 그쵸? 해보니까. 아무나, 아무나는 아니고 공부를 해야지 되지만. 자 2월 6일입니다. 영업부는 제품 광고료에 대해서 미지급한 미지급금이 35만 2천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있는데 전했다 통장에서 이체해서 결제했대요. 진짜 이거 뭡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갚았다. 상대방 거래처는 조화일보였다. 금액은 35만 2천원이 미지급금에 있었는데 나 오늘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결제했다. 돈 나간 거래죠. 자 끝났고. 4월 15일자 당사 법인 거래처 중에 서울이라는 거래처로부터 기계를 무상으로 받았대요. 아 이럴 수 있구나. 기계를 상대가 나에게 공짜로 줬어. 근데 그 기계는 현재 공정가치가 500짜리야. 그러면 차변에 기계장치라고 하는 유형자산이 새로 생겼죠. 이걸 왜 붕괴하냐면 유형자산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 유형은 인식해야 돼. 그것도 시가로. 왜냐하면 내가 지금부터 감가를 하면서 우리 회사에 돈 벌어주는 어마무시한 유형이니까. 그쵸? 500 잡고 대변에. 이거 처리하는 이름 하나 있죠. 유일한 이름. 자산, 수준이. 그럼 세금 내겠지. 왜냐하면 얘가 수익이니까. 수익은 법인세법상 소득이 잡힐 거고. 소득이 잡히면 세금을 내겠죠.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내겠죠. 그런 생각하면서 아 이게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3번 5월 30일 영업부 직원들 DB형 제도니까 회사가 관리하는 거죠. 천만원의 나비백 중에 연금 운용 수수료가 55만원이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천만원이 예금에서 나간 게 아니라 천만원하고 수수료하고 포함해서 예금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예금으로 나간 돈은 1055만원. 가끔씩 통장에서 천만원이 이체되었는데 이 중에 운용 수수료가 제외되고 들어갔다. 그러면 연금 통장에 들어간 돈은 55만원을 제외한 945만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를 잘 보고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연금이고 수수료가 얼마인데 포함돼서 예금이 나간 건지 별도로 나가서 예금은 토탈 1055만원이 나간 건지 그런 것도 잘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천만원 들어갔다는 뜻 그리고 들어갈 때 수수료가 차감되고 들어갔다는 뜻 이때 수수료는 영업부 직원이면 판간비 수수료로 건다. 55만원이 나갔다. 수수료가 장난 아닌데.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055만원 나간 거. 별거 아닌데 이 금액이 꽤 많이 나오거든 등등등으로. 케이스별로.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예요. 7월 10일자. 뉴욕은행이 전년도에 빌렸던 외화장기차익금 5만불을 오늘 은행으로 갚았대요. 그런데 이게 개정과목이 외화라는 개정과목을 사용해서 장기차익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거래처원장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시험 볼 때 시간이 넉넉하거든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것저것 조회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붕괴하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거래처는 내가 일부러 안 넣었어. 거래처 조회하는 거 시간 걸리니까 그냥 개정과목을 외화장기차익금으로 넣었을 때 뉴욕은행으로부터 내가 빌린 돈이 정말 있는지. 전기 2월에 5,96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 5,960만 원은 5만불에 전년도 기말에 환율로 평가한 결과값이겠다. 그치. 그러면 5,960만 원이 현재 외화장기차익금인데 오늘은 이 5만불을 1,150원 환율 적용해서 갚았어. 자, 붕괴하기 전에 상상하면서 제가 메뉴를 닫아보면 이익 났을까요? 손실 났을까요? 환율이 떨어졌는데 갚았다. 그러면 이익 난 거겠죠? 자, 차변에 외화장기차익금 먼저 뉴욕은행 거 반제 먼저 합시다. 금액을 봤으니까 금액을 그대로 반영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예돈을 보통예금으로 나갔는데 이때 보통예금은 5,960이 아니라 5만불에 1,150원을 곱하시면 아마도 5,75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죠. 기준의 이익이면 외환개정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풀렸어. 그런데 이 문제가 다른 변형된다 할지라도 이제 이 외화와 관련된 결제 기준의 대금결제 방식 중에 이게 채권일 수도 있고 채무일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이 문제에서 어떤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나름의 방식을 잘 적용해놓으면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연습할 필요가 없지 사실은. 틀릴 일이 없잖아. 그치? 어떻게 어디에서 내가 수정하고 잘 판단하냐.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니까. 자, 9월 15일자 전년도에 대산실업이 파산을 해서 전년도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미 했다는 얘기죠. 이미 전년도에 대손으로 떨었던 부가세를 포함한 110만 원이 핵심은 이 중에 대손세액을 공제까지 받았었대. 그런데 오늘 현금 받았대. 그러면 전기의 대손처리를 했던 것을 상상을 해볼게요. 상상. 전년도에 회계처리 알려주지 않아도 외상매출금은 110만 원을 포기했을 거고 이 중에 10만 원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납부할 때 얘 까고 냈을 거고 나머지 100만 원은 둘 중에 하나죠. 충당금을 썼든, 삼각비를 썼든, 아니면 둘 다 썼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시 돌려받았대.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 전년도에 대손처리안과 단기의 회수하면 차변에 일단 현금 들어온 걸 먼저 놓고요. 대변에 무조건 대손충당금 걸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대손상각비 했든, 상각비를 했든, 충당금을 했든 됐고 우리는 대손충당금을 쓴다. 그런데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110만 원을 전부 다 걸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안 받았다면 대손충당금을 110 걸고 끝내면 돼. 그런데 대손세액 공제받았던 거라면 문제가 달라지지. 100만 원만 똑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나 대변에 부가세, 매출세 다시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10만 원만큼 토해내도록 회계처리해야 되죠? 합격률이요. 33.9%라고 처음에 얘기해서 이거 뭐야? 풀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없잖아, 사실. 너무 쉬운 것만 있어서 좀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한두 명 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해결했고요. 이제 메인 매출로 넘어가 봅시다. 7월 19일자고요. 아이고야. 대표이사가 자택에서 사용할 TV를 뭐야? 개인이 990 부가세를 포함해서 사고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대 끝.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두 번째, 부가세 매입세를 부담했죠? 세 번째입니다. 공제되면 51번 가는 거고 이제 공제 안 되면 그때 54번 불공 가는 건데 지가 자기 집에 갖다 놨어. 인간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불공인 거야.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부가세가 있는데 공제가 안 돼. 그게 불공이죠. 개인적인 어떤 TV 상거잖아요. TV라고만 적을게요. 금액 입력할 때 990 넣으면 안 되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준 건 부가세를 별도를 입력해야 되는 유형인 걸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입력이 가능한 거니까 거래처는 하이마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거고 요건 그리고 전자를 받았고 아래쪽에 불공 사유가 개인적인 사용이죠. 이게 딱 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지출을 대부분 얘가 한단 말이야. 얘가 아니고는 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할 수 있을까? 배포가 그렇게 커? 그렇게 못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대표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분계는 모르겠지만 혼합이죠. 이유는 개성과목이 달라지니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거는 유일한 이름 가지급금 씁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항상 거래처가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의 이름을 알려줬으니까 이름을 조회해보니 김현우가 있네요. 김현우 가지급금 걸고요.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예금 990 이 가지급금 거는 거 아주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문제를 보니까 자 이제 7월 28일자 동북으로부터 공급을 받았던 원재료 중에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나 돌려보냈대. 돌려보내고 외상매입금 안 갚은 거 상계하기로 했대. 그러면 반품이 되면 반품 되는 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또 받아서 신고하니까 나는 매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입장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아닌 날 그러면 매입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마이너스짜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 일반적인 51번 세금계산서인데 반품이 된 것 뿐이고요. 금액만 있나 수량만 있나 수량당 거 없네요. 그러면 금액의 마이너스 300에 마이너스 30만원짜리를 받은 거예요. 누가한테 받았냐면 동북한태 그리고 전자를 받았고요. 결제는 원재료 까이고 외상매입금 까이면 되니까 이거는 외상이라는 유형을 거는 게 오히려 심플하죠. 원재료 마이너스 부가세 마이너스 외상매입금 대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3번 8월 1일자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부가세를 포함해서 우리 카드로 결제했고요. 미지급금 처리하래요. 이게 계약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거 가능하죠. 오늘 내가 계약을 하러 갔는데 상대가 나에게 계약금을 요구해. 근데 계약금 돈 안 가져갔어. 근데 법인카드가 있어. 그럼 법인카드로 계약금 결제할 때 어차피 나중에 이 금액이 부가세랑 같이 기계장치에 대한 금액이 붙으니까 부가세가 구분돼서 기재된 거예요. 그러면 카드 결제를 받았으니까요. 자 증빙부터 찾는 거야.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받을 만도 하지만 카드 결제로 끝냈어. 그러면 카드 받았죠. 부가세 있죠. 문제 없죠. 그러면 카드 과세 매입이죠. 판 거 아니니까. 57번 카가 매입인데 이게 이제 계약금을 이렇게 한 거지. 상관없다니까. 카드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을 하면 500과 50 이렇게 신용카드가 끊겼다는 얘기야. 신용카드를 550을 넣어버리면 500 50 나눠지죠. 거래처는 협의고 아래쪽에 신용카드는 우리 카드고 우리 카드 그리고 붕괴는 카드라는 유형을 겁니다. 이유는 어차피 미지급금이 걸려도 되는 문제니까. 원제로 매입한 거 아니죠. 근데 여기서 오늘 기계가 들어왔어요. 그냥 계약금 준 거야. 계약금 준 거니까 붕괴는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지금 계약금이니까 뭐 하면 돼요. 계약금 준 거니까 선급금 잡았다가 나중에 기계가 들어오면 그때 선급금 까면 되죠. 부가세는 이미 과세가 됐고 그렇게 징수하면 되겠습니다. 선급금이 붕괴가 됐던 요거 요거에서 좀 틀리지 않았을까? 왠지 생통 맞잖아. 붕괴가 그리고 계약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부터 읽으면서 기분이 싸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가장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것저것 굳은살이 베겨지면 문제 풀 때 아 그때 했던 거 저때 했던 거 많이 풀면 풀수록 이제 어느 정도 응용력이 생기겠죠. 조금이라도 자 8월 12일자 차를 팔았다. 아래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또 발행됐어요. 그리고 부가세가 또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차를 팔고 매각하고 누계액을 죽이면서 처분손익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인데 일단은 확실한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가세 10% 그러면 무조건 뭘 걸고 출발하면 돼요. 일단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분계는 뒤에 하면 되니까 1300에 130에 상대는 서울이고요. 여기다가 전자 걸고 이제부터 분계하는 걸 이제 시작하면 되겠다. 결제 방식이 현금도 일부 받았고 외상도 일부 받았고 뭐 그렇네요. 이렇게 좀 올려놓고 분계를 혼합으로 딱 만들어 놓고 제가 입력하면서 좀 볼게요. 먼저 부가세 예수금은 무조건 달라붙는 거고 우리는 대변에 차량 문방구랑 누계액을 먼저 상계하는 거야. 차량 문방구는 대변으로 3000만원의 취득가액을 반제 그리고 209번의 누계액은 누계액 주어진 금액 1200을 반제 그러면 봐요. 3000만원에 취득했는데 1200이 누계액이면 얼마 이상 받으면 이익 나는 거야. 그치 1800만원 받으면 이익 나는 거야. 근데 1300밖에 못 받았어. 부가세는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신고하는 부채 계정이니까. 그럼 1800을 받아야 되는데 1300 받았다는 얘기니까. 500만원 손실 나야 되겠다. 정해졌어요. 손실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이제 나머지 입력할 건 얼마가 들어왔나를 보는 건데 1430만원이 들어오는데 일부는 현금이고요. 현금 200 먼저 넣고요. 나머지는 미수금을 넣어요. 수정 잘 하셔야 돼. 1230이 미수지. 1700은 그냥 자동으로 붙은 돈이죠. 1230을 받기로 했죠. 부가세를 포함한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딱 얼마 떠요. 500 뜨죠. 이게 딱 손실이 뜨는 거야. 제가 손실말 잡기 위해서 나머지를 반지했던 거고요. 500만원 이해가 안 될 때 다시 한 번 하고 10번 반복하고 100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내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설명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이제 해소를 해야지. 빨리 맨날 풀 때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 어색하니까. 근데 얼른 내 거 만들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맨날 나오니까. 자 16일 마지막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아무것도 안 주고 제품 팔았대. 팔긴 했어. 그치?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대. 일반적으로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도 아무것도 없어. 증빙이 없는데 부가세가 있는 매출을 신고하겠대. 과세관청이 사랑한다 그랬잖아. 그럴 때 거는 유형을 하나 만들어준 거죠. 증빙 없는 과세 매출 14번 건별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면 계산하기 쉽게 쪼개주지. 그쵸? 쪼개졌죠? 그리고 이름을 어떻게 아냐 물어봤나봐. 근데 실제로는 모르니까 요즘 시험은 건별 매출 이런 매출일 때 누군지 모르니까 입력 안 하고 가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입력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어쩌다 보니 걔가 누군지 얘기해준 거죠. 그러면 넣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어때요? 맞죠? 이게 오히려 고맙지. 이게 만약에 간주 공급인데 건별로 갔다. 그러면 금액을 원가로 수정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건별 매출이죠. 차변에 보통예금 88만원 들어오게 회계처리를 만든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00일의 기출 문제 중에서 실무시험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 점표 매입 매출 점표 같이 입력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